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3번 문제 요한복음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불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1장 23절로 갑니다. 이러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4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복음서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5번 문제 예수에 대해 세례 요한이 증거하던 곳은 어딥니까? 배단이입니다. 1장 28절로 갑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배단이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요한이 배단이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6번 문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 복음서는요? 요한복음입니다.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와오심을 보고 이러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7번으로 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나중에 예수의 제자가 된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안드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8번요. 요한복음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몇 장에 나옵니까? 2장에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요한복음에서 성전 청결 사건은 몇 장에 나옵니까? 2장 3절로 22절까지. 나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권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해서 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7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10번입니다. 밤에 예수를 찾아온 유대인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니고데모입니다. 1절로 2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어미니이다. 유대인들이 헤롯 성전을 짓는데 걸린 횟수는 46년입니다. 12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는 예수께서 누구와 대화하신 내용입니까? 이고데모입니다. 3장 3절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3번 문제요.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무엇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14번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동네는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4장 1절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파리세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15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두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이 적입니다.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였고요. 두 번째는 봅시다. 4장 43절로 54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신이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며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와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느지라. 내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16번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의하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곳이 어딥니까? 야곱의 우물이라 그랬죠? 17번이요.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모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베데스다입니다. 베스다. 장 1절로 18절 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모시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퇴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모세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온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해서 그 사람을 만나 이러시되 보라 내가 낫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야마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사모심 이르라.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5장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20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뜻에 대해 몇 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6장입니다. 6장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뜻이니라. 요한복음에서 5천명을 먹이신 기적은 몇 장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1절로 15절을 갑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러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미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대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은이 수가 5천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그 돈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22번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는 누구의 말입니까? 이고대모의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서 예수께 왔던 이고대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23번입니다. 과라온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나는 세상에 삐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으리라. 생명의 삐치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삐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24번입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예수로부터 용서받음은 요한복음 몇 장에 응급되어 있습니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험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가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러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으니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25번 문제입니다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내용은 요한복음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9장입니다 26번입니다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과로 이로라 9장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삐찌다 27번에 출교라는 말은 복음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교라는 말 9장 22절로 갑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 함이라라 29번입니다 수전절에 절기가 나오는 복음서는 어디입니까? 요한복음입니다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30번입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살았던 곳은 어디입니까? 배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입니다 배탄입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자매에 살았던 동네는 배탄입니다 31번에 1번 문제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한 사람은 누굽니까? 도마입니다 11장 16절입니다 32번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33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때는 언제입니까? 6월절 전날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20절입니다 34번입니다 34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4장 6절로 하겠습니다 35번 문제입니다 그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누구의 관청입니까? 제대로입니다 13장 9절로 갑니다 36번요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어떻게 하는 자는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며 나를 어떻게 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니라 영접 3장 20절입니다 37번요 신리를 알지니 신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복음서 어딥니까?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32절입니다 3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는 말로 시작되는 요한복음은 몇 장입니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39번요 그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청한 제자가 누굽니까? 빌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40번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41번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누가 한 말입니까? 가로 유다가 아닌 유다가 한 말입니다 14장 22절인데요 보겠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말은 예수께서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요한복음 18장 11절로 갑니다 예수님이 피토에게 명령했습니다 나는 마시지 않는다 아버지의 잔을 나에게 주지 않으면 나는 안 마셔 바야바와 안나스는 어떤 관계입니까? 장인과 사위입니다 장인과 사위 18장 13절로 갑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바야바의 장인이라 44번 요한복음에서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결박하여 먼저 누구에게 끌고 갔습니까? 안나스입니다 45번 요한복음에서 빌라도가 예수를 끌고 간 재판석이 있는 것으로 돌을 깐떨이라는 뜻은 히브리 말이 뭡니까? 나바다입니다 46번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는 누구의 신앙 고백입니까? 도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47번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몇 번 물어봅니까? 세번 21장 17절로 갑니다 세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이 끝이 났습니다